근데 이게 정비사업에 대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돼가지고 뭐 이게 너무 조금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또 이거 뭐 형평성 어긋난다 하는 얘기들도 있고 아 이 정도면 뭐 특별법으로 해서 그리고 1기 신도시가 아니라 조금 더 넓혀가지고 노후계획도시라고 하는 얘기들도 하는데 이게 왜 자꾸 뭐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원인이 뭘까요? 뭐 일단은 이걸 대놓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문가로 나오셨으니까 뭐 내가 받진 못하면 너도 안 된다라는 심보들이 조금 크죠 그렇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 얘기가 정말 많았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 대선 공약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었다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바뀐 것도 왜 1기 신도시만 그렇게 특혜를 주냐 비슷한 여건에 있는 단지들도 되게 많은데 당장 80년대 조선됐었던 목동이나 3기동 중계동도 지금 재원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차별하냐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이제 계획도시들도 되게 많거든요 왜 우리들은 놔두냐 우리도 사업성 안 나오고 지원이 필요한 건 똑같다라는 이제 공격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조금 고려해서 움직이는 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바뀐 건데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키워드 중 첫 번째는 1기 신도시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후계획도시로 바뀌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택지 개발로 갔었던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신도시의 기준이 330만 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평으로 환산하면 100만 평인데 이게 100만 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대상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100만 제곱미터로 바꿉니다 그래서 100만 제곱미터로 하면 이제 지방에도 대상이 되는 애들이 꽤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어 나간 게 일단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막상 이제 노후계획도시라고 했었을 때도 30년이 넘어간 애들은 많지가 않아요 이제 막 시범단지들부터 이제 30년이 도래가고 조만간에 30년이 될 애들이 많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20년으로 바뀐 부분 그 다음에 용종률 인센티브를 주겠다 사업성이 나쁜 게 고질적인 문제다 보니까 최대 500% 용종률 인센티브를 줄게 라고 한 부분 맨 마지막이 아무래도 계획도시다 보니까 사실 인프라가 다 조성이 돼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나올 수 있는 비판 중 하나가 인프라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용종률 500%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아까 계획 인구 39만 명 얘기하셨잖아요 1기 신도시만 다 합쳐도 100만 인구가 넘어가는데 그냥 곱하기 2 해가지고 200만 인구가 된다라고 가정해보면 과밀학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그리고 교통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한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지하 왕복 30차선 이렇게 할 거 아닌 이상은 지금도 판교랑 군당만 가까워지면 차가 다 막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가 그리고 우리 농담반으로 하는 얘기가 일산에서 갈 때는 자유롭지 않은 자유로를 타고 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안 그래도 지금도 막히는데 인구가 뻥튀기 되면 이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도 단일 재건축 단지들 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2023년도 2월에 나온 국토교통부 안을 보게 되면 광역으로 묶어서 가는 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단지들 별로 재건축 가는 게 아니라 묶어가지고 여러 개 재건축 단지를 한꺼번에 통으로 가겠다 그러면 역세권 주변에는 상업시설도 놓고 그러고서 업무 시설들도 놓고 그렇게 해놓고 역세권 개발들 그러고서 학교 같은 경우는 일조건 문제도 되게 크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좀 이전하면서 신축, 증축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제 인프라들을 확충하는 방안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해결 안 되는 게 도로망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도시공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법안에는 명시적으로 나온 거는 아니지만 다들 합리적으로 그렇게 유추하는 것 중 하나가 역세권 중심으로 용적량 인센티브 줄 것이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으로 흡수하는 선에서만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얘기하셨던 것처럼 형평성 문제가 당장 나오죠 또 나오죠 또 나오죠 아까는 1기 신도시가 아닌 곳들에 관해 형평성 얘기 나오다가 우리는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대상이 됐네 하고 좋아했더니 분당 내에서도 역세권은 용적 인센티브를 500%까지 주는데 비역세권은 안 해주고 그럼 우리는 사업성 안 나오면 못하라는 거야? 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왜 쟤네만 특혜다 뭐다 얘기가 나오게 뻔히 보이니까 그걸 예상한 듯이 법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부분이 또 나옵니다 분당금을 물리고 기부채납 금액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수 시설들을 갖다가 할 때 부담시키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돌고 돌아서 그럼 역세권의 인센티브 받는 애들이라 한다 하더라도 막상 차 떼고 포떼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없네? 라는 얘기가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공공재건축은 사실상 망한 프로젝트잖아요 공공재개발도 물론 5,6대책과 2,4대책을 나누지만 5,6대책, 공공재개발도 주민들이 많이들 원해하면서 움직였는데 이제 8,4대책이 공공재건축이었는데 여기는 사실 제대로 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거 보니까 용적률 500% 주겠다 인허가 지원해주겠다 금융지원도 해주겠다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지만 50%를 이제 막 임대주택을 뜯어가고 뭐하고 부담금 물리는 것들이 있고 재건축 초과의 컨셉제는 재건축 초과의 컨셉제도 그대로 있고 차 떼고 포떼고 하다 보면 임대주택만 늘어나고 쾌적성 떨어지고 이게 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라고 했는데 괜히 너무 과도한 특혜 시비를 위식해가지고 막 부담을 많이 물리려고 하다 보면 이도 저도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